지금 몇 년 되셨죠? 27년이요? 27년? 네 그러면 그 혹시 이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혹시? 그 문항과 성관계를 가지면 대박이 난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소리지 개소리라고 개소리야 우리 신랑원 대박 같게 하긴 해요 선생님? 네? 나도 여자입니다 왜 그래 내가 잘 안 주지만 나도 여잔데 왜 아 잠깐만 나 싫었어 그건 뻥이다 어 뻥이지 뻥이지 뻥이다 개소리 어 아 개박살나 아 그래요? 어 무당 잘못만나면 개박살난다? 잘못만나면 개박살내지 비법하면 어떡할거야 아 비방하면? 개박살나 아무튼 알겠어요 신체 조지지